인생에서 40키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40키로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스물뜸입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멸치입니다. 안녕하세요. 멸치입니다. 다시 할까요. 언니가 제가 유튜브 쉬고 다시 돌아왔는데 영상마다 댓글을 다 달아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지 했는데 진짜였어요. 저는 댓글을 남겼을 뿐인데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제발 두 분 만나달라고 제발 만남을 성사시켜달라고 해서 제가 먼저 컨택을 했어요. 드디어 우리 멸치의 중량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멸치가 너무 모범생이에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목표를 만들어서 포만감 70% 기점으로 해서 하루에 5개에서 6개 정도를 만들고 있는데 실천을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얘가 건강에 이상도 없고 하라는 대로 하면 40키로가 좀 금방 갈 것 같거든요. 어때요? 멸치 생각은? 무게가 되게 빨리 올라요. 저도 놀랐어요. 1년 동안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자꾸 제 앞에서 무식을 하잖아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멸치에게 주 2회에서 3회에 트레이닝을 할 거예요. 트레이닝을 하고 오빠로 맛있는 음식까지 먹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멸치가 조금 더 건강하게 증명할 수 있게끔 좋아 줘볼게요. 각오 한마디. 어머니 자꾸 맨날 이래요. 자꾸 뭐 강아지 쳐요. 열심히 할 거예요. 각오 한마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바디를 한번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너무 옳지 마세요. 일로 와 일로 와. 따라오실 거야? 빨리요. 38키로의 인바디 처음 봐. 검사 중에는 말하거나 움직이지 마세요. 근육도 없고 지방도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프가 늘어나야 되는데 색깔이야. 인바디 검사가 완료되어. 저 근육이 엄청 늘었어요. 근육이 계속 올라. 뭐야 이게 무슨 인바디예요? 팔 팔. 근데 원래 언니 인바디가 말도 안 되는 인바디야. 말도 안 돼요. 너도 말도 안 돼요. 이게 일단 재밌는 게 보람이랑 저는 근육량이 거의 같았고 지방 키로 수만 차이가 났는데 우리 멸치랑 저는 지방이 비슷하고 근육량 차이가 납니다. 너랑 체중 차이 14.5 근육량이 8.5 저 근육량 엄청 많이 오른 거예요. 현모 자체에 무게가 많이 없어요. 저는 체중에 대한 증량 목표를 조금씩 가져가면서 40kg를 인생에서 40kg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40kg 보면 어떨 것 같아? 없어요. 일단은 40kg에 살짝 놀러 갔다 오는 빈도수를 제가 좀 많이 만들어주려고 해요. 우리 멸치가 스트레스에 좀 취약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희망의 질도 떨어지고 체중이 갑자기 2, 3kg가 빠지거든요. 약간 멸치한테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그런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힘을 실어줘 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괜찮아. 근데 지금 나쁘지 않아. 지금 골격근량이 여기서 체중이랑 같이 우리가 맞춰나가면 지방도 같이 늘겠지만 이상적으로 골격근량이랑 체중을 늘려나가 봅시다. 네. 파이팅! 파이팅! 운동하러 가볼게요. 근데 언니 윈바디 말도 안 된다 진짜. 언니? 가져가. 너 이거 써? 저 이거 코팅에서 액자에 걸어놔. 살을 붙이기 전에 전체적인 골격을 한번 보고 제가 이제 개인 레슨으로 초반에 10회 정도는 필라테스를 베이스로 넣을 거거든요. 일단 바르게 선 상태에서 정면으로 자양자 네. 언니를 봤다가 기가 지네. 네. 배고파. 많이 시작해. 골반이 지금 후방에 전이 된 거예요. 이게 바르게 앉는 자세면 지금 멸치가 이렇게 앉아있어요. 안 펴져요. 안 펴져. 잠깐만. 그러면 우리 멸치의 트레드마크 시험을 제가 한번 평가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하나. 오. 아하하하하하 핼치. 갑니다. 하나. 잘하지. 다시. 저 사시나무 어쩔 거야. 둘. 영차. 핼치있다. 핼치. 하나 더해. 핼치.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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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내야 괜찮았어 괜찮았어 가동범위 생각보다 잘 나오는데 잘했어 대람이랑 다른 거는 흥기가 있고 오기가 있어요 얘가 보람이랑 달라요 보람이는 약간 의지가 없어요 그냥 의지가 박약이 아니라 우리 멸치는 약간 의지가 있어요 저는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완전 정석으로 언니가 시키라는 거 다 하고 꼭 45kg를 올해 안에 만들어보겠습니다 내려가 내려가 다시 앞으로 나라니 누워 누워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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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